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하여 원하는 모드로 운전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예약 설정 또는 번호 버튼을 누르세요. 요일이 맞춰지고 예약 번호가 01로 표시됩니다. 단, 설정된 주간 예약이 있을 경우 예약 번호는 설정된 주간 예약 다음 번호로 표시됩니다. 요일 선택 버튼을 눌러 현재 요일을 선택하세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네모 표시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합니다. 시 또는 분 버튼을 눌러 원하는 예약 시간을 맞추세요. 운전 선택 버튼을 눌러 원하는 운전을 선택하세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냉방, 제습, 송풍, 난방, 자동이 반복 선택됩니다. 원하는 운전이 표시될 때까지 버튼을 계속 눌러 선택하세요. 취소하고 싶을 때는 취소 또는 삭제 버튼을 누르세요. 단, 확인 버튼을 누른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온도 조절 버튼을 눌러 원하는 온도를 선택하세요. 원하는 온도가 표시될 때까지 버튼을 계속 눌러 선택하세요. 냉방, 자동, 제습, 난방 운전 선택 시 온도 조절이 됩니다. 바람쐬기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바람쐬기를 선택하세요. 원하는 바람쐬기가 표시될 때까지 버튼을 계속 눌러 선택하세요. 냉방, 제습, 난방 운전 선택 시 바람쐬기 조절이 됩니다. 켜짐 또는 꺼짐 버튼을 눌러 주간 예약을 켜세요.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표시가 나타납니다. 설정된 주간 예약을 끄려면 표시가 나타날 때까지 켜짐 또는 꺼짐 버튼을 누르세요. 확인 버튼을 눌러 주간 예약을 완료하세요. 설정한 주간 예약이 표시부에서 한 번 깜빡이고 저장됩니다. 설정 중에 취소하고 싶을 때는 취소 또는 삭제 버튼을 누르세요. 단, 확인 버튼을 누른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설정한 주간 예약을 저장하면 이전 주간 예약들과 함께 자동 정렬되고 예약 번호가 시간 순으로 표시됩니다. 예약 설정 또는 번호 버튼을 누르세요. 요일이 맞춰지고 예약 번호가 표시됩니다. 요일 선택 버튼을 눌러 삭제할 요일을 선택하세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네모 표시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합니다. 예약 설정 또는 번호 버튼을 눌러 삭제할 주간 예약을 선택하세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예약 번호가 차례로 나타납니다. 취소 또는 삭제 버튼을 3초간 눌러 원하는 주간 예약을 취소하세요. 선택한 주간 예약이 삭제됩니다. 저장된 주간 예약이 자동 정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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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